무언가 Gonkong 승희 추억 남자들 부부 뜨기 쪄긋 잃고 웃음이 많은 게… 제 매력 포인트라고 늘 얘기를 칭찬을 받았을 때 치열감? 이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나중에 잘 웃는 춤출 때 의지가 생긴 것 같습니다. 제 매력 포인트는 이 웃을 때 노래를 부를 때 너무 행복하고 시간 간지도 모르겠고 저와 계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.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일이기도 하고 솔직히 좀 마음이 불안했긴 한데 그래서 계속 연습했어요. 오늘의 매력이 있습니다. 댄스할 때 부끄러워 에프프들을 공격할 수 있는 에프킬라입니다. 뭔가 중요 아직 제가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. 처음엔 좀 소심하다가도 꼬부기 닮았다고 많이 들어요. 즐기면서 하면 다른 사람이 태어난 느낌이 들어요. 많이 늦는 것 같아요. 제일 자신이 있는 거는 초콜릿을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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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해서 초콜릿이 만약에 있었던 것 같아요. 모델로 먼저 시작을 해서 초등학교 케이팝 저는 처음에는 되게 다른 사람이랑 이런 생각이 큰 것 같아요. 제 성격은 일단 선량하고 밝은 성격이라고 생각해요. 언니 여기 왔다 따릉따릉 여기 왔잖아. 응 그치? 아 원래 더 잘할 수 있는데 지금 먼저 어찌로 엎드림 정권 아름탐 그치봅시다 ㅎㅎ 아니 그치봅시다 더 잘할 수 있는데